자, 사회문화죠.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원점수 45점, 40점, 그리고 35점, 29점, 23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촘촘하게 지금 등극 간의 간격이 배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사회문화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기대했던 것만큼 4월달이 그렇게까지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봤을 땐 3월달이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런데 매해 제가 늘 보면 3월달과 4월달을 비교했을 때 4월달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도 약간의 난도 조절이 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이거를 시간을 재고 풀었는데 사회문화는 어쨌든 우리 시간 싸움이 어느 정도 적용되는 과목이니까 제일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4월달, 지금 5월 이 학평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금 부족했다고 한다면 6월달은 필연적으로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번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했으면 안 돼요. 왜냐? 이번에는 표가, 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세문항밖에 출제가 안 됐어요. 불평등, 고령화, 계층통계 이렇게밖에 출제가 안 됐고 실제 시험에서는 내문항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지금 세문항 가지고도 시간이 부족하고 개념 같은 경우에도 시간 지연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어요. 쉽게 출제됐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부족했다면 여러분들 그거는 지금 6월달에 100%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인 거다. 이걸 좀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딱 맞게 풀어서도 안 됩니다. 시간이 남았어야 정상적인 시험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복지나 일탈 개념이 오답률 4, 5위라니 매우 충격적이다. 저는 딴 건 모르겠는데 복지 개념이 4위라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뭐 일탈이야?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복지 개념이 오답률 4위를 차지하는 게 이게 4위, 5위를 차지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의료급여를 지금 사회보험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그만큼 지금 많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복지 표풀이 할 때도 항상 말씀드려요. 복지 제도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단순히 보험부조 서비스로만 구분하지 말고 이름을 한번 알아보려는 시도를 좀 해라. 왜? 이름이 실제로 나와서 중요하게 출제된다기보다는 이름까지 알 정도로 개념을 세밀하게 공부를 해놔야 이 복지 제도 구분을 명확하게 네가 이해하고 있는 거다.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아니 의료급여가 나왔는데 이거를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너무하지 않았는가? 라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일탈도 원래 오답률이 높은 개념이기는 한데 사실 일탈과 복지 개념이 지금 오답률 4,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오답률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지만 그만큼 지금 도표에 매몰되어서 개념의 중요성을 많이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개념이 이거보다는 100% 6월달이 어려울 거거든요. 요즘은 개념이 어렵기도 하고 개념에서 의외의 포인트들을 잘 모르면 틀리도록 여러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도표에 매몰되어서 개념의 소중함을 잊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6월달에 잘못하면 도표도 틀리고 개념도 틀려서 총체적 난국인 점수를 받게 될 수가 있어요.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표에 매몰되어서 혹시 개념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느냐 즉 개념을 내가 한번 다시 복귀해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 고령화 도표는 유형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기본적으로 계층 통계는 우리가 6월달에 볼 문항보다 조금 난도 있게 출제가 된 것 같고 불평등 표풀이는 임금비가 나왔는데 요즘 유형하고 안 맞긴 하죠. 요즘은 이제 여자랑 남자의 숫자를 맞추는 여성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어쨌든 5월달에 나온 주제하고 6월달에 나온 주제하고 괴리감은 조금 있겠지만 어차피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주제가 정해져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매번 문제 나오는 형식과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유형대로 연습을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고령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지금 작년 평가원까지 계속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었죠. 유생도 구하는 문제들이 계속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령화 통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적응을 하시고 이 작년 시험지에 나왔었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풀어보시면서 작년 평가원 유형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무래도 6월달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 6월달 유형은 또 고령화 통계가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5월달 유형보다는 작년 유형들이 올해 6월달 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평가원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유형에 대한 숙지가 조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의 가장 충격의 포인트는 개념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틀린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었다라는 걸 좀 공감해 주실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위해 노력해 봐야 될까요? 자 첫 번째죠. 개념을 반드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하는 데는 기가 막힌 강좌가 있죠. 바로 기출 분석 강좌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기출 분석 강좌. 많은 분들이 문제만 풀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주 짤막하게 여러분들 개념을 구조적으로 쫙 복습을 해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리고 개념 복습 해드리면서 동시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생소한 개념들 위주로 제가 배치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살리기 정말 좋은 강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기출 분석 강좌를 여러분 듣지 않더라도 양적 연구, 일탈, 집단, 그리고 사회화기관, 문화의 속성, 사회 변동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개념서를 펴셔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이죠. 도표가 좀 어렵다면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사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특히 사회문화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도표를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도표를 다 맞출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금 여러분 목표를 세우시면 좋을 거냐 제가 굉장히 강추하는 건데 나는 고령화 하나만 조진다. 나는 복지 하나만 조진다. 특정 하나 유형을 딱 잡은 다음에 난 반드시 그거는 맞출 거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 알차게 6월 달에 볼 수 있습니다. 다 맞는다는 걸 목표로 세우신 분들은 당연히 다 맞으면 되겠지만 내가 원래 도표가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도표를 맞추는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가 그냥 집에서 풀어서 맞추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도표를 풀어가지고 똥개라미를 맞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도표가 조금 어려워서 나는 조금 도표가 약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문항에 도표가 나온다 그러면 계층 빼고 3개 중에서 하나는 내가 무조건 맞춰볼 거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6평에서 실제로 맞아보시면 이게 원동력이 돼서 9월 수능에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 시간 압박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경험상 그래. 기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6월 달에 여러분들이 도표를 맞출 수 있다는 기세를 만들어 놓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압배 계획 세우기 매우 중요하죠. 보통 개념 16개 표 4개 나온다 그랬을 때 몇 분 몇 분에 내가 풀어갈 거냐 하는 거 세트별로 여러분은 문제 푸시면서 개념을 몇 분 안에 맞출 건지 표를 몇 분 안에 맞출 건지 기준점을 세우신 다음에 여러분들 반드시 그 기준점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압배가 돼야 이게 가능해요. 내가 개념을 표가 약한데 내가 개념을 20분에 풀 거야. 그러면 10분이 남잖아요. 여기서 뭐 계층 내가 2분 쓴다. 나머지 8분은 몽땅 투자해서 뭐 하겠다? 고령화 풀겠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려면 반드시 시간 압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실지 만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내가 어떤 표풀이를 먼저 풀 건지 아 하나 더 있네요. 그죠? 시간 압배 계획하고 표 순서 세우기 어떤 표풀이를 먼저 풀 거냐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익숙한 유형부터 먼저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리기로는 고령화랑 복지를 먼저 풀고 그 다음 계층 풀고 그 다음 불평등 풀어라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표 순서 세우고 표를 어떻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어서 내가 이걸 풀 거냐 하는 계획을 세워서 6월 달에는 목표를 달성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다 맞는 게 목표라면 다 맞는 게 중요할 거지만 내가 표를 하나나 두 개만 맞추겠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그 두 개를 맞춰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획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지를 받고 나서 그 생각을 하면 늦어요. 시험지가 나한테 오기 전에 이미 그 생각을 하고 시험에 접근하셔야 확실하게 여러분들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까지 5월 달 학평에 대한 정리이면서 동시에 6월 달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까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다시 또 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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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